네 안녕하십니까 CCS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CS 한번 다뤄볼 거고 오늘 2% 정도 상승한 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CCS에 대해서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누차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21선이 아직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일관되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 CCS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다뤄볼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CCS를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CCS가 작전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전주라는 걸 알면서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한두 번씩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잘못 한 번만 얻어 걸리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점 대비하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20% 선에서 한번 손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까지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CCS는 무조건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라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 거래가 정지됐었던 적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서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잘라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게 제가 이렇게 쌍봉 패턴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여기까지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부터 제가 이게 쌍봉으로 진행될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쌍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지는 케이스보다는 한두 번씩은 반등이 나오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18% 가까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서 20연 상을 가든 30연 상을 가든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작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원하니까 이 종목을 들고 계신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2%, 3% 이렇게 수익 보는 거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으시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잘못 얻어 걸려도 개파락하고 팔지도 못하게 개파락을 두 번이나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런 종목은 잘라내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일견 보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앞전에 이런 구간을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구간에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쭉 흘러내리면서 거래까지 정지됐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매물 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금리를 인상해서 조금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익비 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한 번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보면 이만큼 볼 수 있고 손실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애초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익비 좋은 자리 아직 1년선에 다 있고 상승이 한 번 나온다고 하면 크게 먹고 하락한다고 하면 적게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 해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S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판단을 잘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그냥 매도하라고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안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제가 뒷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실 보신 금액 다 복구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을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전에 광무라는 종목의 사례에서 놓고 보시면 이 광무라는 종목이 쌍봉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21선을 한 번 하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라탔다가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 번 갱신하고 이런 구간에서 가는 척을 다시 한 번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척은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추세는 이미 우하향으로 틀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시죠. 이 CCS가 아직까지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물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S 덧빠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지선을 보고 버티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덧빠지기 전에 손절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S를 우리가 매도하고 계좌를 복구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인데 이거를 복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이게 지금 CCS가 여기 10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한 달도 안 걸려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6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2배 정도 상승한 종목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당장의 50%, 당장의 100% 이렇게 수익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계속 들어가 계신 건데 이런 종목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마음 급하게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남는 돈으로 우리가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만약에 내가 생계비를 생활비를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매도해서 생활비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우리가 여유돈으로 하시면서 대출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되고 여유돈으로 하시면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미약으로 계좌를 계속적으로 복구를 해야지만이 그게 더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갭으로 계속 띄워서 행동하면서 윗고리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고점에서 은봉이 뜨는 패턴이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CCS는 무조건적으로 얼마 손실이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갭을 하락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타게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보고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잘라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독이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뼈 아프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그냥 내가 잘못된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깔끔하게 잘라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C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 CCS 정리하고 나서 XR 관련 종목을 하나 추천 드릴 테니까 이 종목으로 차라리 여러분들이 복구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XR 관련 종목이 삼성이랑 LG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필옵틱스가 삼성이랑 엮이면서 큰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제가 보시다시피 필옵틱스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삼성이랑 엮이면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XR 관련 종목도 삼성이랑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하나 추천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CCS 손실부신 걸 다 복구하고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와봤고 이 X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요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은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솜임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 언저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만 같이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